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 동아리 세안선교회에서 한국어로 선교하기 프로젝트를 이은경 지도교수님의 노하우와 세안선 회장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첫 시작을 알렸다.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알리기 위해 세안선만의 한국어 노래교제 영상교제 수업보조자료를 만들고 뜻을 함께 나누고 싶은 교사들을 모집하고 우린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 필리핀 현지 소식을 듣고 반을 나누고 필리핀 열방선교교회에 계시는 남창기 선교사님과 학생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시작을 하였다. 지금부터 한국어 수업의 첫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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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자! 땡큐! 그레이 자! 예스! 오케이! 오케이! 굿! 베리 굿! 베리 굿! 오케이! 맞춰보세요! 이거 한국어로 뭐예요? 웨우! 베리 굿! 베리 굿! 굿! 원더풀! 굿! 굿! 베리 굿! 예! 자 이거 해볼까요? 굿 잡! 나는 힙합 음악을 좋아! 좋아! 저는 하나님의 종말이 파스 활자입니다! 한국어 수업이 행복하다! 아! 이따봐라! 꼭 같이! 나 볼스콘 들어가야 돼! 한국어 수업 좋아요! 한국어 수업은 흥미롭다. 부러워요. 네. 저는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린 필리핀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선물하러 갔다가 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오게 되었다.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경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할렐루야 집ilan 그냥 , 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